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 정권은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번 추석 때는 고향에 가는 것도 자제를 당부했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광화문에 집회라든가 시위를 전면적으로 지금 공권력을 투입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이라든가 영업금지를 내리기도 했었고 현 정권의 그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국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 측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방역 정책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KBS에서 나온 보도를 두고 또 다시 현 정부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방역 정책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KBS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그 배우자 관련 소식을 보도를 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소식을 지켜봤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관련 그런 보도인데 해당 보도에서는 10월 3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이번에 미국으로 여행을 나갔고 이 여행 목적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자유여행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경화 남편의 여행 목적은 요트 구입이라고 하는데요.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에 강경화 남편은 자신의 블로그에 요트 구입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올렸고 강경화 남편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요트는 이 세일링 요트로서 켄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한 15미터 정도 길이의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남편이 출국을 한 것은 이 배의 선주와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강경화 남편이 사려고 하는 요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5만 9천 달러 정도로 한국 돈으로는 한 3억 정도라는 가격이라고 하고 현재 상황에서 이 요트를 구입을 하면 한 2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경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요트를 구입한 뒤에 그 요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등 친구 두 명하고 여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카리브 해까지 요트 여행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강경화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요트 한 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사실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본인 돈으로 요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이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범죄 수익을 은닉을 해가지고 보트를 산 것도 아니고 본인 재산으로 보트를 사는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이분의 아내가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이고 현재 그 외교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 측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코로나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내린 상황이고 국민들에게는 해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심할 경우에는 철수까지도 권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산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래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펼치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방역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해외여행 주의보를 지금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교부 수장의 남편이 그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자유여행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외교부 수장의 남편이 이렇게 가볍게 외교부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주의보를 어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남편은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가 없어질 게 아니라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와 같은 강경화 장관의 남편의 생각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여행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의 개인 건강만을 위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귀국을 했을 때 국내 방역에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은 지금 전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주 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고 너무나 개인의 권리만을 중요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비판이 솔직히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국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그러한데 현 정권 측에서는 방역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금 개인들의 권리로 굉장히 많이 박탈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위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시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또 이뿐만 아니라 현 정권 측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PC방이라든가 여러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이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방역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자유여행을 위해서 지금 시국에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 과연 어떻게 보일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강경화 장관 역시도 본인의 남편이 지금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방역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말라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이 서겠습니까? 당장 강경화 장관이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 남편이나 제대로 간수해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 소식을 보더라도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그 미국으로 가가지고 개인의 자유여행을 즐기고 보트 구매를 위해서 지금 시국에 출국을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가장 논란인 부분은 강경화 장관이 남편의 이러한 자유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화 남편은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혹시 뭐라고 안 그러셨나 라고 물어보자 강경화 남편은 서로 어른이니까 제 계획을 놀러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라면서 그래도 강경화 장관이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가족으로서 부담이 안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은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양보해야 하나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가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런 내용은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그 특별한 지위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정말로 그 남의 눈치 안 보고 편법이고 나발이고 다 써가면서 본인들이 즐길 거 다 즐기고 챙길 거 다 챙기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온갖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걸 넘어가지고 서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감시까지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코로나 정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의 수장 그 남편이 이런 식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식이고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고향도 제대로 못 가고 참배도 못 가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온갖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있는데 현 정권에서 한 부처의 수장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자유여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핑계를 댈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 어떤 소식은jegor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